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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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장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여라.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세의 뿌리에서 나와 이방인들을 다스릴 리가 올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곤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 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오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므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질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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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